제 둘 다 음 저를 당가방에 매일 얘기를 하니까요 뭐라고 써야지? 자, 뭐 하자마자 근데 전화가 안 올 것 같은 게 오늘 새벽 5시에 청주행이 한국 도착했다 그리고 내가 어서와요 이러면 보냈단 말이야 그걸 아무도 안 읽었어 누가 읽고 있진 않나요? 아 진짜요?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나 봐요 마침 이른 시간이라 제가 영화에서 전화될 때 아이를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다 소식보다 어쩌면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담고 있을 때는 너무 좋더라 뒤에서 제 핏이 빠악해 그런 기억이 아직도 뚜렷해서 제가 보던 분에 이렇게 닮았던 이 생각은 두지 않아요 아직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무슨 부작용적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캐릭터적인 걸로 수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해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어떤 걸 해도 잘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뉴스 새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도지아님이었고요 올해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나중에 또 만나요